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? 짠! 간편하게 장착해서 쓸 수 있는 러버락 타입으로 나왔습니다. 어니볼 스트랩 블록스 얘는 검정색 2개 그리고 레드 2개 해서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. 어 스트랩 핀 뭐 보호 보호 제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네 러버락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악기에 전혀 손상이 없구요. 그리고 악기 스트랩을 더욱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지금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스트랩 핀 버튼하고 호환이 되구요. 그리고 악기에 뭐 개조 없이도 최상의 안정성을 보장을 하죠. 왜냐면 스트랩이 빠지니까요. 스트랩을 오래 쓰면 헐거워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. 스트랩 엔드 부분이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딱 했을 때 보통 스트랩 락이 있어야 되는 거는 얘를 뭐 이렇게 나사로 빼서 개조를 해야 돼요. 어쨌든 이 애한테 또 장착을 해야 되고 너무 번거롭죠. 그래서 우리 검은색이든 빨간색이든 네 뭐 하나 잃어버리면 이걸로 쓰면 되니까요.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. 멋있으니까 네 우선 빨간색으로 해볼게요. 그냥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 스트랩 엔드 부분에 늘어나라 고무고무 오와 네 이렇게 꽉 물려요. 그래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. 네 얘는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. 유연성도 있어가지고요. 어 이게 낄 때도 조금 힘들긴 한데 딱 껴 놓고 나면요. 절대 빠지지 않는 안정성을 보장을 합니다. 어 착용 방법도 너무 간단하죠. 스트랩 엔드핀 버튼을 장착을 한 후에 그 위에 얘를 바로 껴놓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가격도 착해요. 이게 지금 1,500원으로는 뭐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버즈베에서 5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네 네 개 5,000원 두 세트죠. 네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스트랩 핀 되게 비싸요. 스트랩 럭. 네. 3만원대 좋은 거는 뭐 몇만원 하죠. 5,000원에 두 세트. 네. 언제 어디서나 갈아낄 수 있는 초간단 스트랩 럭입니다. 어 어니볼에서 나왔고요. 스트랩 럭 고무 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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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입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